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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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 케이트롯 전도사 마리아는 팬들이 이참에 귀하라고 선화가 대단하다는데요 마리아씨는 한미동맹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1라운드에서 윤수현씨와 맞대결을 펼쳐 승리하면서 1라운드 순위 5위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나는 뭐 언니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마리아가 끝장을 내기 위해 준비한 노래는 송광호 작곡가의 사랑 그 잡채입니다 머리에 잡채 달렸어요 머리에 잡채 올렸어 머리 잡채잖아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잡채처럼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잡채네 요즘에 자체를 선생님 잡채라 그래요 그 자체가 잡채라고 한다고 자체를 잡채라고 쓰는 거예요 하하하하